한국 철도공사가 내년 설 승차권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해 사전 판매합니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부터 닷새간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사전 예매 첫날에는 장애인과 경로 대상으로 나머지 이틀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한편 2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1일과 22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